안녕하세요. 인천의 숨은 루프부터 트렌디한 맛집까지 발굴을 올리는 부어처TV의 호주입니다. 지난번 인천에서 만나는 중국을 소개시켜드렸었는데요. 이번엔 인천 한복판에서 만나는 일본 라면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일본 라면집들이 여기저기에 퍼져있지만 아직까지도 직접 뽑아내는 육수가 아닌 액기스로 장난치는 집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곳은 육수부터 면까지 모든 재료들을 수재로 뽑아내는 아주 아름다운 가게입니다. 이곳이 인천에서 제대로 된 라면야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전에도 인천에 라면집들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라면에 흉내만 냈을 뿐 여기만큼 본격적인 곳은 없었습니다. 닭육수를 이용한 토리파이탄부터 멸치를 이용한 니보시까지 일본에서 맛볼 수 있던 라멘을 인천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날 제가 주문한 건 특제의 니보시 블랙 소유라면입니다. 니보시는 작은 물고기를 삶아 말린 것으로 보통 멸치와 정어리 같은 멸치류 계열을 이용해 육수를 낸 것을 말합니다. 블랙 소유란 소유, 즉 간장을 이용해 국물이 검은색인 것을 나타내고 앞에 붙은 특제는 일반 니보시 라멘보다 토핑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붙었습니다. 토핑으로는 닭다리살, 목살, 상급살, 다관자, 죽순, 막계란 등이 얹어져 있네요. 이 면은 항상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육수에 최적화된 면을 위해서 굵은 것부터 얇은 것까지 다양하게 변화를 주며 제일 적합한 면을 찾으시던데 그런 모습에서 발전할 수 밖에 없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슈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바로 이 닭다리살 차슈입니다. 부드러운 닭다리살을 껍질까지 같이 조리해서 속은 부드럽고 겉은 쫄깃한 식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라면에는 이 죽순도 빠지면 서운하죠. 그리고 직접 만드시니 닭안자가 주는 만족감은 이 집을 다시 찾을 수 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양이 모자라다 싶으면 슬쩍 그릇을 카운터에 올리시며 밥 좀 달라고 말씀해 보세요. 무료인이 먹을 만큼 받아서 모자란 배를 채우면 포만강과 함께 아 잘 먹었다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오늘 점심 인천에서 라메나 끼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안녕!